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동구 표준시 기준으로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날 정상적으로 열린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11월 FMC 회의로 결과 조기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온 만큼 12월 FMC 회의에서 테이프링 가속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는데요. 12월 FMC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남아공발 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회담을 소집했는데요. 이에 WTI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반면 골드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도 신세계 리턴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신세계 리턴즈의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온라인 강연을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함께할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바로 내일 토요일 밤 9시에 해외 선물 매매기법 중 진입과 청산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오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미 연준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께서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답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빠르게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골드오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변이 누가 보고되면서 지금 아시아 3대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스다까지도 크게 하락폭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FMC에서의 역량까지 해서 기술적 분석과 같이 곁들여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조기 폐장을 하는 데다가 또 누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지금 아시아 증시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 우선 또 금요일은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날이죠.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차트 분석하는 방법까지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남아공발 신종 변이 바이러스 누우 출현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12월 오펙 플러스 회의를 기다리는 가운데 수요 둔화 우려의 72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유로 FX는 ECB 의사록에서 고물가로 인해 내년에도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시황 분석에 집중을 해봤다면 금요일에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날이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저번 달까지 우리가 저번 주까지죠. 수세선에 관한 모든 전략과 진입 청산 그리고 수익까지 투자에 대한 방향성까지 잡아낸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보조지표 기술적 분석에서 크게 네 가지를 나눕니다. 이동평균선과 볼링점밴드 그리고 수세선 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씁니다. 줄여서 2평선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2평매매라고도 하고 2평선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오늘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PT 한번 먼저 띄워드릴게요. 오늘 저런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준비한 것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여러분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법. 투자를 하게 되려면 제가 수세선 매매할 때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 드리는 게 기초죠. 오늘은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부분이면서 이동평균선 매매할 때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은 쉽게 얘기하면 응용해서 어느 부분에서의 진입과 청산을 얘기하느냐를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일 쉽게 풀어나갈 부분은 이동평균선이란 정의와 그리고 단기입형과 장기입형으로 나눕니다. 이동평균선은 투자선하고 달라서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제일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활용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면 정의만 기억을 해준다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쓰고요. 그리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그리고 정배열, 역배열까지 오늘 제가 4단계를 여러분들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과 하락, 입형선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상승하느냐 그리고 투자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설명할 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간이 입형선도 하나의 보조지표입니다. 물론 투자선도 하나의 보조지표지만 입형선도 하나의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보조지표 하나만 가지고는 솔직히 확신이 좀 없죠. 그래서 투자선 매매와 이동평균선을 합쳤을 때 어떠한 큰 시너지를 보여주느냐,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까지도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딱 4가지. 이것까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과거에는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서나 HTS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편해졌죠. 예전에는 이런 HTS를 보급화가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도 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찍었습니다. 점을. 많은 투자자, 그러니까 진입가겠죠. 종가, 시가, 종가, 시가 이런 식의 많은 점들을 찍어놓고 그것을 연결을 해보았더니 어느 한 라인이 생기더라는 거죠. 라인이. 어떠한 일정한 라인이 생기면서 그것이 이제 그럼 이 라인을 가지고 이 라인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된 게 이동평균선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이나 파싱시장에서 기술적 분석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건데 플레임을 우리가 이 평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거래액, 매매대금, 주가 등 다양한 부분. 우리가 HTS를 보는 것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글이 좀 깁니다. 여덟 가지예요, 여러분. 여덟 가지. 이것은 이동평균선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알고 있다가 아니라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써왔어요. 그냥 외우면 된다. 이 정도는 외울 수 있다죠. 우리가 뭐냐. 강세시장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동평균선입니다. 위에서 파동을 거듭하면 상승한대요. 그렇다면 이것을 딱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동평균선이 뭔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동평균선은 제가 나중에 5일선, 11선의 다양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먼저 그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게 종가의 평균을 낸 겁니다. 여러분. 종가, 시가를 점을 찍은 걸 연결해놓은 것을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동평균선 위에서 보통 종가거든요. 종가 위에서 선을 그어놓은 그 선 위에서 파동을 거듭하면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상승한다. 그리고 약세시장, 하락시장에서는 이동평균선 밑에서 주가, 캔들이라고 합니다. 캔들이 파동을 치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이동평균선이 경계선이라는 거죠. 38선인 겁니다. 38선 안에 있으면 파란색, 38선 위에 있으면 빨간색.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안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합국면, 애매한 주가입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5일, 10일, 20일 이런 식의 많은 이동평균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서 밀착하여 이동평균선에서 붙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합권 아니면 행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분에 있을 때는 이동평균선은 꾸준하게 붙고 있다가 그 위아래 수령과 확장이라는 표현과 수령과 발산이라는 표현도 이동평균선에서 많이 씁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밀착하여 움직일 때는 보합구간이다. 이렇게만 딱 외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평균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할 때 상승하고 있는 주가, 38선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동평균선 위에서 아래로 주가를 떨어뜨릴 때, 밑으로 내릴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을 이탈했다 그러면서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입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용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 이 부분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동평균선은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 하락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38선을 넘어가면 골든크로스. 아시겠죠? 캔들이 주가가 평균선 위로 넘어갔을 때는 골든크로스라는 표현을 쓰더라. 그러면서 상승을 한다. 반전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동평균화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평균이 길으면 길수록이에요. 이것을 외우고 나면 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더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완만하게 움직여준다는 거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완만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지나치게 떨어질 때. 이동평균선은 이 밑에 있는데. 38선이라고 표현을 쓸게요. 우리는 제일 이해가 편하니까. 38선 아래 부산에 있을 때는 서울로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지 않을까 표현합니다. 이동평균선을 단기, 장기로 나눠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를 대해서도 대충 이해가 되었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면. 단기 입평선과 장기 입평선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기 입평선을 5일선, 11선, 21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중기, 중간자리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자리가 60일과 120일. 그리고 장기를 120일 이상. 160일과 120일 사이에 중간을 넘어가는 입평선의 크기를 장기 입평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5일선은 뭐냐, 11선은 뭐냐는 거죠. 예전에는 5일선을 쓰지 않고 사실은 6일선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주일에 우리가 5일 매매를 하죠. 5일을 매매를 합니다. 지금은 예전에 6일을 했거든요. 5일 매매를 하는데 5일 동안의 종가의 합을 나눠서 평균치를 낸 게 5일선, 5일 입평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일주일, 일주일의 평균이 5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거래일이기 때문에 6일선을 쓰고 12일 거래. 그래서 1목 균형필이라는 보조주표,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6일선과 12일선이 기준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 차트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지금은 5일선, 일주일 평균, 그리고 10일, 2주 평균이죠. 2주 평균, 그리고 20일. 20일이면 한 달 평균 20일 거래합니다. 그래서 21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유는 한 달의 평균치의 선을 우리가 단기, 한 달의 단기선. 그래서 한 달, 이번 달 계속적인 평균값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던 것이 21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21선을 우리가 이탈했을 때 단기 하락입니다. 다음 달은 하락의 국민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과, 60일은 왜 60일을 많이 쓰느냐. 왜 중심선이라고 하느냐. 20일에 석 달,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분기를 나누기 좋아하죠. 60일이면 석 달, 그리고 120일이면 6개월, 그리고 241년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장기는 단기에, 장단기를 나눌 때 6개월 앞으로 단기, 6개월까지 석 달에서 6개월, 120일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그리고 6개월 이후를 장기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721선까지 많이 보는 이유가 긴 시간은 장기로 표현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이평선은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5일선, 11선을 단기 이평으로 많이 20일까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60일을, 그래서 지금 중간자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61선이 석 달 동안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61선을 중간자리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이평선에 대한 이해는 다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선을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장점은 단기니까 5일선, 11선, 21선이죠. 그렇다면 그 단기 이평선 안에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왜? 단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평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적인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크로스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시세에서나 단타라고 하죠. 스켈핑에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미미한, 미미한, 굉장히 급등급락이 한 번씩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평선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매 시점 포착하기도 어렵지만 이것을 진짜 가방향, 그러니까 진짜 진방향인지 가방향인지를 포착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61선까지의 기지 라인을 우리가 많이 보더라. 그래서 장점은 스켈핑하기는 좋은데 조금 길게 혹은 휩소나 아니면 갑자기 급등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속을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이평선은 장점과 단점을 한 번 나눠보면 장점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 단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현재 조금 하락폭, 눌림이나 반등을 주었을 때 이것이 올라가던 주가가 내려가는구나라고 하는 그 트랙에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단점은 이게 시세를 신속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자리를 잡기가 힘들어요. 진입자리, 그래서 단장기를 같이 보는 것과 단장기를 크로스해서 보는 방법. 그래서 많이 그것을 활용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예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죠. 하루 주가를 보시면 물론 우리가 볼 때 일봉과 분봉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봉과 분봉. 그러니까 일봉, 큰 하루의 변폭을 우리가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분봉해서 진입가 청산을 하는데 그렇게 쪼개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느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크로스를 확인해서 매수, 매도의 방향성에서 투자와 청산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동평균에서 보는 방법이 다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크게 딱 두 가지 분류로 나눈다면 골든크로스 올라가느냐. 데드크로스 내려가느냐. 딱 그것만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는 보화권, 수렴 구간에서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손절, 내려가면 손절. 많이 당하는 이유가 보화권. 지금 현재 골든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 유심히 보시면 얼마 전에 데드크로스라고 떠서 모든 2평이 하락을 주었다가 녹색이 240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2평수죠. 2평인데. 그것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든크로스로 바뀌면서 우상향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을 잡아내는 기술이 이동평균선 보는 방법의 전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골든크로스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단기로 볼게요. 5시, 2시, 61선의 중심가까지. 중심가까지의 이동평균선을 보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회색이 5일선입니다. 5일선과 11선이 크로스되어서 올라오다가 중요한 21선을 크로스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61선, 이동평균선 61선이 하락으로 내려오면서 크로스되면서 급격한 상승을 주다가 조정을 어디서 받습니까? 61선 핑크색 라인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보여주죠. 무슨 말이냐. 단기 2평선은 단기. 말 그대로 짧은 구간의 수익 구간밖에 볼 수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기와 장기를 같이 보는 방법만 우리가 조금 더 캐치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면 좀 더 큰 추세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2평선을 보는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는 간단해요, 여러분. 장기, 단기, 중기를 나눠서 크로스되어서 올라간다면 올라간다면 골든크로스고 골든크로스 이후 지금 현재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모든 5일선부터 순서대로 순서대로 2평선들이 쫙 펴진다면 부채 모양으로 쫙 펴지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 표현을 정배열이라고 그러고 계속적인 상승의 모멘텀을 가져가준다라고 표현하면서 계속적인 추세 추정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배열, 골든크로스는 정배열이다. 골든크로스의 다음 과정은 정배열이다. 정배열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하락을 보여주더라. 어떻게? 골든크로스 이전의 모습처럼 모습처럼 데드크로스 이후 골든크로스로 바로 바뀌어주듯이 정배열의 확장이 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2평선 모델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도 역시 5일선이 맨 위에 있던 5일선이 하락을 따라 주가가 밑으로 보여주면서 11선, 검은색을 이탈 먼저 하고 그리고 21선을 하락하면서 21선이 61선을 이탈하는 강한 하락을 보여주죠. 그것을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데드크로스 이후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눌림이죠. 데드크로스 단기의 조정은 우리는 눌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과정은 뭐가 푸지한다? 역배열이라고 해서 이평선들이 거꾸로 큰 부채 모양의 이평선들이 쫙 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는 강한 하락을 보여주는 역배열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계속적인 주가의 매도를 보여주고 주식하신 분들은 이 구간 주세선이 이렇게 역배열로 쫙 펴졌을 때는 거의 90% 이상의 투자자들은 간망하고 있죠. 지금 사면 나도 같이 간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이평선들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 최소한 단기의 이평선들이 크로스되어서 골든크로스 단기 조정을 받아줄 자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 짧은 구간이 먼저 올라가면서 큰 구간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동평균선 매매의 투자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게 다입니다. 골든크로스는 정배열이 되어줘야 되고 데드크로스는 역배열이 되어야 해줍니다. 정배열이라는 것은 골든크로스라는 것은 단기의 이평이 중기를 넘어갔을 때 작은 이평선들 5일의 평균값, 11일의 평균값을 찌어놓은 이평선들이 큰, 그보다 더 큰 이평선들을 크로스해가 넘어가줄 때 우리는 그때 매수의 타점 거꾸로 이평선들이 다시 거꾸로 뒤집어졌을 때 큰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데드크로스, 그 이후 역배열 역배열일 때는 하락의 강한 모멘텀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배열일 때는 강한 상승의 매몸텀을 보여준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한 건 간단해요. 이평선 아래 주가가 있을 때는 하락, 그렇죠? 역배열입니다. 이평선 아래에서 주가들이 파동을 칠 때는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평선 위에서 놓을 때는 정배열이라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방법, 그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이평선은 굉장히 간단해요. 기억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동평선은 기억하고 외우는 공부지 응용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응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차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제 5일선, 10일선이 단기 이평선이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PPT 내용 중에 보니까 241선까지 있었고 또 강의를 설명해 주시면서는 721선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721선이 가장 긴 장기 이평선인가요? 아니죠. 이평선이라는 것은 기간의 종가의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3년을 잡든 10년 치도 잡죠. 10년 치도.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내가 오늘 사서 10년을 이평선을 하긴 하겠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럴까요? 10년 동안 주식을 보고 있다는 것은 10년 동안 묻어둔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선물은 마감이 있잖아요. 마감이 있으면 다시 리셋이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봐야 한 달에서 삭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평선을 볼 때 721선까지, 저는 좀 721선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721선에 주가가 도달하려면 분명히 사람들은 많은 투자도 그래요. 단기를 보면서 721선을 저걸 터치를 언제 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매에 한 번 저는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721선을 한 번 깔아두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로서 단기 지지와 저항의 역할로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투자를 했을 때 만일 제가 매도를 가져가다가 어느 순간 밑에 그 허벌판이에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어디까지 내려갈까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많이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721선이 바로 근접해 있다 그러면 저는 721선까지는 한 번 가져가 봐요. 네, 721선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보조지표가 되는 거네요? 저한테는 2평선을 볼 때 721선이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나는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신뢰도가 높다. 데일리 트레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차트를 보고 좀 적용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트를 제가 조금 세팅만 잠깐만 좀 할게요. 세팅까지 잠깐 시간 걸리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차트 강의에 이어서 바로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노란톡 통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샵 00815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 코드는 151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해외설무가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또 국내 증시와 관련한 내용도 괜찮습니다. 또 각 주요 상품들에 대한 내용도 좋으니까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모두 다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계속해서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받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마스터님들과 소통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 평균선에 대한 차트 강의 들어봤는데 과거의 평균적 수치에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 보조 지표로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또 해외선물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됐어요. 지금 현재 차트 보시는 게 크루드 오일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크루드 오일이 제가 저번 주에 와서 하락 부분에 대한 지지 라인을 75불에서 반등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동 평균선이니까 저번 주에는 제가 수세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동 평균선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현재 오일선부터 721선까지 721선까지 다 제가 세팅을 맞춰놨거든요. 보신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설명만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잠시만요. 잠깐만 좀 받아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차트를 지금 또 세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바로 저희가 또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바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질문은 박준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이평선 주기의 종류가 많은데 마스터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평선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데일리 트래딩에서 1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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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봉과 15봉의 파동 값을 200틱에서 진입가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 캔들을 가지고 240분으로 나눠서 240분에 대한 파동을 60분으로 다시 한번 나눠요. 60분을 나눠서 다시 60분을 가지고 15분 나눈 이후에 200틱에서 진입가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중에 제일 중요한 이평을 뭘로 보느냐. 1봉은 솔직히 21선까지 봅니다. 그리고 강하게 61선까지. 왜? 우리는 하루의 진폭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보통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제가 241선입니다. 241선. 201과 241선의 파동을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추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 내려간다가 아니죠. 지금 당장 내려간다. 지금 당장 내려간다는 것은 잠깐 내려가도 내려가는 거고요. 잠깐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겁니다. 스캘핑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흐름이죠. 지금 흐름이 내려가고 있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그 올라가고 있는 흐름 중에 잠깐 눌림에 대한 파동을 내가 수익으로 건져 볼 것이냐 눌리고 나서 다시 수세 추정을 할 것이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41선의 방향성 그리고 21선의 단기 흐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41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질문을 만나볼게요.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엄청 빠지는데 이것도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부담감과 같은 걸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요즘 비트코인이 뜨겁죠. 그러면서 오늘 비트코인이 빠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솔직히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골드의 상승이 되게 컸을 거예요. 그리고 왜 골드의 상승이 컸냐 비트코인이 빠졌다는 것은 골드가 올라갔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재 시황 자체가 시장 방향이 누에 찬거리죠. 팬데믹 이후 델타 벤위가 터졌을 때 팬데믹이 터졌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사람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자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아니냐 현물 골드와 비트코인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에 가깝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중국과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아예 나라 자체 내에서 못 쓰게 만들고 있죠.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하락할 것이다. 계속 하락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그러나 시장과 현재 차트를 분류했을 때 제가 볼 땐 비트코인은 현재 조금 악재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하락폭은 좀 더 클 것이고 그러면서 누에 찬거리와 함께 다시 한 번 FMC 해외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좀 더 역량을 더 받고 제가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정말 개인적인 말 조심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더 큰 하락폭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의제 연임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일까요? 아니면 악재일까요? 악재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CBDC를 계속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CBDC를 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CBDC의 강제적, 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민간 코인을 못 쓰게 규제를 하고 국가 재정에서의 코인을 상용화시키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WTI가 엄청 내리네요. SPR의 영향도 있는 걸까요? 투기 자본이 빠져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고 주셨네요. 지금 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도 90불 때, 79불 때까지는 상승하는데 여러분 계속 빠질 겁니다. 저는 72불 때까지는 빠질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예,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번 주 그게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번 주에도 하락폭에 대한 폭을 주고 반등입니다. 매수예요? 라고 그러면서 93불. 계속 올라가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반등이에요. 대신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72불과 71불 사이에 이탈값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65불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투자자산이 빠진다기보다는요. 굉장한 다음 달 오펙 회의가 있을 겁니다. 오펙 회의실 때까지는 굉장한 큰 보악거리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펙에서의 코멘트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축률을 방출하고 있고 6개 나라죠. 영국, 일본, 중국, 인도, 우리나라, 미국까지. 6개 주요 국가에서 전체도 한꺼번에 푸는 거기 때문에 오펙에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강하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싸우고 있는 데다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게 오늘 전체적인 증시가 다 빠졌어요. 왜냐. 오일도 강한 하락폭을 줬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하락폭을 줄 겁니다. 왜냐. 누가, 누가. 지금 다시 참고를 했고 델타 변이보다 큰, 크게 확장이 크기 때문에 32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작이나 악재로 오일은 조금 더 조정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일은 좀 하락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뉴욕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시세입니다. 나스닥은 0.59% 하락한 16,263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1.06포인트 상승한 1,803달러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오일은 6.85% 하락한 72달러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유로입니다. 유로는 0.80% 상승한 1.129달러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께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이 되면 이제 파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이런 큰 파동 속에서 마스터님께서는 좀 바로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신중히 봐주시고요. 준비되셨을까요? 5일부터 볼까요? 네, 5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차트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매수를 든 건 하락폭이 굉장히 가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단기 매수의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금일 단기 포지션의 매수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세선을 이탈했을 때 오늘은 이평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해서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4.29포인트입니다. 7429 그렇다면 단기 5일선 11선 21선 위에 수세선 거기다가 제가 다음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때는 수세선과 이동평균선에 대한 시그널에 대해서 시그널과 그리고 큰 어떠한 큰 힘을 주겠느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까지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 먼저 맛보기로 먼저 설명해 드린다면 지금 현재는 굉장한 하락폭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빠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 매수 왜 지금 매도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저도 손이 안 나갑니다. 바닥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만일에 반등 나오면 그냥 하염없이 끌려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마음 편하게 어차피 고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서 매수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포기하시고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되 노려보시되 74 74 이상 74 74 74.20 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짧은 손절 왜 제일 좋은 포인트는 매수의 제일 좋은 포인트는 손절 라인이 확실히 보여줄 때입니다. 그때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렇기 때문에 74.20 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포지션으로 따라가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74.20 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단기 관점으로 매수 볼 수 있겠다라고 답변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품 어떤 상품 보면 좋을까요? 골드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골드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골드에서는 현재 어떤 전략을 가져가보면 좋을지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는 매도네요. 제가 오늘 시향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단기 방향성은 전부 다 반대가 아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고점과 확인을 다 했고 저점 확인이 다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부분에서 오늘의 진폭은 다 나왔다. 반등을 봐야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드도 단기 반등이 다 나왔고 사실은 지금 현재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드는 현재 하락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락을 보되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평선을 봤으니까요. 61선이 이탈하면입니다. 21선이 이탈하는 구간에서 대돌 오는 군단 만일에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계속적으로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되는 이동평균선 여러분들 차트에 이동평균선을 한번 펴놓으시고요. 21선입니다. 21선에 도달하였을 때 매도를 한번 들어가는 방향 21선을 도달하고 매도 그리고 나서 짧은 손절입니다. 21선을 돌파하는 바로 그러니까 1810포인트 구간입니다. 1810포인트 구간에서 매도를 한번 잡아보시고 거기에서 매도에서 위로 만일 더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짧은 손절을 가져가는 포지션으로 짧은 매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디까지 빠져야 되느냐 현재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올라온다면 만일에 한 번 더 와준다면 여러분들은 짧은 매도의 구간을 보여주시고 만일에 더 빠진다 그러면 1794포인트부터는 따라가보세요. 추경매매라고 합니다. 따라가보시는 추경매매를 한 번 더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차트 강의 시간에 배웠던 21선 이동 평균선에 따라서 1810포인트 선에서 매도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챙겨드렸고요. 이어서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동일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나스닥. 오늘 매수네요. 네. 현재 구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하락 진폭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단기 평가는 다 마무리된 것 같고 지금은 반등과 눌림. 이렇게 보는 단기적인 구간에서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더 큰 이유는 오늘 조기 종료입니다. 미장에서 나와야 되는 진폭이 어저께 오늘의 진폭은 오늘 오전에 다 나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만일에 내가 오늘 지금 당장 방향성을 조금 짚어보겠다라고 판단하시면 현재 나온 방향성은 끝났다. 나는 단기의 스켈핑의 개념으로 상승. 현재 구간입니다. 61선을 만일에 찍어주는 16,250포인트 16,250포인트에서의 매수를 제가 좀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16,329포인트와 16,390포인트까지의 상승만 좀 보시면 좋겠다. 만일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을 이탈을 하는 이탈을 조금 강하게 보여준다. 짧은 손절로 오늘 마무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남아공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면서 또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나스닥은 오늘 거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오늘 나스닥은 제가 일본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굉장한 하락폭을 주었습니다. 벌써 오늘 시장 개장하고 개장하고 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포인트는 큰 하락폭을 보여주었어요. 벌써 이미 보여주었고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하락폭은 아마 다음 주까지도 저는 솔직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도 기술주죠.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보이면 제일 많은 영향을 보는 기술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하락폭은 남아있다. 물론 나스닥이 워낙 강세로 계속 유지하던 보니까 좀 빠져서도 시장은 크게 놀라진 않죠. 조정이 오나보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누의 창궐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하락폭을 이렇게 강하게 준다 그러면 나스닥도 따라서 지금부터는 조금 하락폭을 좀 더 키워나가는 하락 전략으로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이 바이러스들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알파, 베타 변이 계속 나왔었는데 일시적일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시장에서 더블 투어가 소집이 되면서 크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델타 변이는 12배, 16배 확상세를 보여주는데 누구 같은 건 32배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대요. 변이 단백질이 32배 이상의 변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2배 이상 강한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으면서 지금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항공편을 다 닫고 있죠. 다시.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만일에 다음 주에 영국이나 이런 데서 한두 명이 참고를 하기 시작한다. 전파되기 시작한다. 장기적으로 보고 위급하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큰 악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악재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잘 대처를 하느냐죠. 왜냐하면 델타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번 더 조심히 할 건데 그래도 시장은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또 대응이 중요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유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유로도 한번 지켜볼까요? 좋습니다. 유로도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달러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유로는 52주 신저가 나오고 있다. 또 16개월 들어서 신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유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모습 보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유로 매수네요? 네. 제가 지금 잠깐 감기적인 포지션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평선을 공부했잖아요. 이평선을 가지고 조금 더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평선의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골든크로스 이후 정배열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골든크로스 이후 정배열이 형성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현재 구간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면서 단기가 장기 이평선을 넘어서면서 이평선 위에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신뢰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제일 신뢰했다고 생각하는 721선이죠. 갈색이 721선입니다. 이렇게 721선을 통과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를 보시고 현재를 매수를 보시고 유로는 112817 1128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나 계속적인 우상향의 포지션을 보여주면 가져가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오늘은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로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주 또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많은 이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다시피 물가 지수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은 시장의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혼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큰 방향 큰 폭에서의 혼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길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감망의 포지션으로 넘어가는 것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간망으로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조금 더 조용해졌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투자를 해보시면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강의 강의 함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은 노란톡 통해서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1호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볼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